이건 무조건 암기입니다. 이건 암기 안 하고 가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라고 했는데 이걸 뭐라고 했어요? 영수증 보이죠? 영어, 영어, 그다음에 이게 임대차 종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떤 것과 어떤 게 동시 항변권이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걸 좀 정리해 놓으시라는 거죠. 처음에 이게 그런 건 있죠. 공부가 이해가 되어 있으면 암기량이 줄어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해가 되어 있으면 암기가 줄지만 가끔은 이해를 안 하고 암기해도 괜찮은 것도 있어요. 이건 암기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임대차가 종료됐어. 그럼 임대에는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임대에는 당연히 뭘 줘야 되는 거죠? 보증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임차에는 뭘 돌려줘야 돼요? 임차 목적물 줘야 돼요. 상식이에요. 전세권이 종료가 되면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세권자는 목적물하고 전세권 말소서리를 주면 돼요. 무효나 취소가 되면 동생관계가 있어요. 뭘 동생관계는? 뭘 동시회라는 거죠? 무효 취소되면 뭘 동시관계라는 거야? 뭐가 뭐가? 무효 취소되면 효과가 뭐가 되죠? 효과가? 들리나? 마이크가 꺼진 것 같기도 하고 계세요. 자, 무효 취소되면 효과가 뭐가 나와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이 나옵니다. 그럼 매매가 됐을 때 갑의 채무가 의뢰가 있을 거고 의뢰 채무는 갑에게 있거든. 돌려줄 때 두 개가 동생관계라는 거야. 부당이득.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이 나타나거든. 매도자, 매수자. 그럼 둘 간의 관계가 동시횡관계라는 거야. 그게. 그런데 그걸 굳이 이해해서 외우면 암교량은 줄어요. 그런데 션에 가서 답을 찾을 때는 이해하면서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빠른 스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무효 취소, 해제가 지문에 보이면 동생관계 있구나 하고 가시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해가 되면 암교량은 줄지만 또 대려 션장에서는 천천히 풀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영어, 임무, 그 다음에 뭐예요? 가압류가 보이잖아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가압류가 보이면. 이게 뭐겠어요? 지금 이게. 이게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고 의뢰한 사람이 돈 1억에 매매가 됐어요. 그럼 매매 지금 날짜가 됐는데 문제는 이 집에 있잖아요. 이 집에 뭐가 붙어있냐면 저당권이 붙어있는 집이 있고 또는 이 집에 가압류가 붙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매도자 입장은 어떻게 해? 저당권, 가압류,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의무와 의뢰, 대금, 지급 의무는 동생관계입니다. 이렇게 외워야 되거든.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냥 냅다. 저당권, 말소, 가압류, 말소와 소유권 이전. 매매가 보이죠? 그냥 뭐예요? 그냥. 동생관계다. 그럼 돼요. 그래서 이 가압류 등기, 말소, 매매, 대금은 동생관계라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말소하면 소유권 넘겨주는 게. 그래서 그냥 가압류가 보이면 동생관계 있구나. 그럼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 양도소득세 나오죠? 세금. 여기는 양도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상속세. 이거 세금이에요. 이런 세의자가 나오면 뭐가 나오는 거야? 동생관계 있다. 그래서 영어 끊고, 임무 끊고, 가세 그러면 돼요. 영어, 임무, 가세. 수학 말고 영어, 임무, 가세.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수종, 최수종 씨가 사극을 전담했거든요. 전담의 수종, 최수종이가 사극을 전담했다고. 그리고 이건 구청, 구청 그러면 되죠. 구분소유권,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가단법에서. 이건 동생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울 때 그냥 영어, 그 다음에 임무, 가세, 수종, 전담, 해, 구청. 이건 동생관계 있다. 이렇게 애워버리면 편하다고. 그냥. 그 다음에 동생관계가 없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없는 애들이 뭐가 있냐. 이건 채권증서가 보이면 동생관계가 없어요. 이 채권증서가 뭐냐면 전 설명 잘 안 하는데 이게 차용증이에요. 생각을 잠깐 해보면 간단하거든요. 값과 을이 얘가 1억을 빌려와요. 그럼 뭘 쓰는 거죠? 이렇게? 차용증을 쓴다고 해보자고. 차용증을. 그럼 나 이거 이렇게 간단히 해볼게요. 얘가 돈을 갚으면 뭘 갚으냐면 5천만 원만 갚았다고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그럼 5천 갚으면 1억짜리 차용증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변제와 차용증은 동생관계가? 아니지. 그런데 5천을 받았다는 영수증은 써줄 수 있죠. 그럼 5천 주면서 영수증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영수증은 동생관계가 있는 거지. 채권증서는?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첨장에 갔더니 두 개가 나온 거야. 영수증도 있고 채권증서도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동생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거야. 동생관계가 없다고 봐야지. 영수증하고 채권증서가 같이 나란히 지문에 있으면 한 문장에 그럼 동생관계가 없다고. 두 번째 변제가 나오잖아요. 변제하고 담보란 글자가 보인가요? 담보란 글자가 보이면 담보란 글자는 돈 빌린 거잖아. 돈 빌린 거죠. 돈을 안 빌리면 담보란 말을 못 써요. 뭔가 유상이 있다고. 담보 책임. 뭔가 돈이 있는 거지. 담보 가등기. 양도 담보. 뭔가 담보는 돈을 빌린 거야. 그럼 내가 돈을 먼저 갚아야 되죠? 돈을 먼저 갚고 그다음에 그걸 말소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저당권 설정했죠? 그럼 돈을 갚아야 저당권 말소가 되거든. 동생관계가 아니에요. 변제가 선이행관계라고. 그럼 변제를 먼저 하고 담보가 등기. 변제 저당권 말소. 변제 양도담보. 변제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변제가 선이행관계라고. 담보가 보이면 절대 동생관계가 아니에요. 동생관계가 아니에요. 담보가 보이면. 엄청 빨리 찾아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보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보증금을 집주인이 안 돌려주니까 임차인이 단독으로 주택소재지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한 거죠. 그럼 한 번 배신한 거야. 임대인이. 그럼 나중에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럼 이제 뭐라고? 보증금을 먼저 이행해라. 그럼 내가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 후 이행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동생관계가 될 수 없어요. 뭐하고요? 뭐하고? 매매대금하고. 매매대금하고. 허가를 먼저 받아라. 허가를 먼저 받고 협력해서 매매대금 달라고 해라. 이해 되죠? 그런데 허가 받을게. 그 대신 중도금, 잔금은 좀 줘. 그럼 안 되지.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니까. 매매대금과 이건 외우지 마요. 그냥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면 동생관계가 아니다. 경매무요. 이거 잘 나와요. 우리 시험에. 경매무요가 한때 잘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경매무요. 제가 갖다 놓긴 했는데 경매무요가 동시 이행 항병권하고 뭐가 있냐면 동생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동생관계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과 이거. 이것과 이거는 동생관계가 없지만 이건 있어요. 보이죠? 경매가 나오면 경매무요일 때 두 개가 있는데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나도 써놓긴 했지만 얘를 안 내요. 얘를 내요. 거의 100%가. 그래서 문장 중에 경매무요가 보이면 뭐라고요? 동생항병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사 학교 간 다음에 법무사 시험을 보거나 별리사 시험을 볼 때는 여기까지 해야 돼요. 두 개를 다.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경매무요가 나오면 동생관계 없습니다. 그래 버리면 돼요. 그냥. 그 다음 두 번째. 상인법에서 권리금 해수 있잖아요. 이 권리금 해수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거든. 그럼 손해배상하고 너 권리금 침해했지? 임대인? 나 손해배상 물어줘? 나 손해배상 줄 때까지? 나 목적물 나 너한테 못 줘? 이건 안 된다고. 이 목적물 인도하고 이 손해배상을 받는 거 있죠? 목적물 인도는 누가 하는 거야? 임차인 손해배상은? 임대인? 이 두 개가 동생관계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외울 때는 그냥 권리금 해수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게 아마 33회 때 기출 지문이었을 거예요. 답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래서 판례가 나오면서 한 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그래서 이건 동생항병권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뭐예요? 영어 임무 가세 수정 전담회 구청. 이걸 먼저 기억해라고. 그러면 절대 안 틀려요. 이거. 근데 열 문제가 나오면 여섯 일곱 문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야. 항상. 이거 문제. 꼭 외우고 가라. 암기를 하고 가셔야 돼요. 나머지 이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좀 시간이 위험부담을 우리가 했었고요. 위험부담 지금 다 외우고 있죠? 자 물어볼까? 이거 물어보고 끝냅시다. 이거 끝나고 쉬었다가 오면 3절 유형 계약을 할 테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란 말 안 했어요. 저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잘 맞히세요. 답을 잘 맞히면 돼요. 답만 맞히면 되거든. 24개만. 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번에 우리 일요일도 했을 때도 그걸 했었는데 내가 박스형 문제로. 위험부담이 발생될 수 있는 사례를 물어봐요. 자 그럼 전제 조건은 이걸 컨닝할 바와 넘겼게. 컨닝하잖아요. 자 갑이란 사람이 집이 있어요. 우리 텐 1억입니다. 됐죠? 자 1번 사례입니다. 자 다음 중 위험부담이 나올 수 있는지 OX를 가르면 돼요. 자 계약 체결 전에 목적물이 소실됐습니다. 그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험부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계약 체결 전이라고 했으니까. 계약 체결 전은 절대 위험부담이 나올 수가 없죠. 뭐가 나와야 되죠? 뭔 채무불리행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지. 원시적 불능에서는 채무불리행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 전에서는 뭐만 나와야 돼요? 계약. 그렇죠? 그 다음 후에서는 뭐가 나와? 두 개. 채무불리행하고 위험부담. 그러니까 전인지 훈지만 찾아도 골라낼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다 갖다 놓고 또 채무불리행 해버리면 이게 어디 소소진도 모르고 총 맞아 죽죠 이게. 자 매매 계약 체결 후에 갑의 귀책 사이로 인하여 목적물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위험부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계약 체결 후 빨리 하는 거야. 계약 체결 후 갑의 귀책 사이로 인하여 목적물을 이행할 수 없다고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뭐가 나와야 되죠? 채무불리행. 계약 체결 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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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책 사이로 인하여 목적물이 소실됐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채권자 위험부담. 자 계약 체결 후 쌍방이 귀책 사이로 없이 그 목적물이 수용당하였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뭐가? 채무자 위험부담. 그렇죠? 채무자 위험부담. 자 다시 갑니다. 자 이건 해버렸으니까 저번주에 다시 갑이라는 사람 집하고 의뢰한 사람 집을 교환계약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잘 들어야 돼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의뢰의 목적물이 소실되버렸습니다. 그런데 의뢰의 귀책 사이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위험부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채무불리에 의뢰 채무가 없어졌고 의뢰 규책 사이로 채무가 이행될 수 없는 거죠. 채무불리에 자 의뢰의 집이 소실됐는데 갑의 규책 사이입니다. 뭐가 나와요 이제? 채권자 위험부담. 쌍방의 규책 사이 없이 목적물이 소실됐습니다. 뭘로 가요? 채무자 위험부담. 자 다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다 지워져버렸네. 자 을, 집, 교환계약. 자 갑의 집이 소실됐는데 그렇죠? 계약 전에 소실된 상태예요. 뭐가 나와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자 계약 체결 후 갑의 실수로 그 목적물이 소실됐습니다. 뭐가 나와요? 뭔 채무자 위험부담이 지금 갑의 집이 소실됐고 갑의 규책 사이가 있는데 채무불리에 오케이 자 갑의 집이 소실됐다고요. 계약 체결 후에 지금 얘가 X잖아요. 그럼 을이 질렀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그게 뭔 위험부담? 채권자 위험부담. 갑과 을 간의 계약을 체결한 후 자 갑의 목적물이 수용이 됐습니다. 뭐가 나와요? 채무자 위험부담. 교환 계약에서는 누구 집이 소실됐는지가 중요하다고. 교환 계약에서는. 매매 계약은 상관없죠. 매도인 집밖에 없고 매수자 1억이니까. 얘는 불능이 생길 이유가 없지. 얘만 생기겠지. 그러니까 얘가 채무자지 항상. 그런데 교환 계약은 집이 양쪽에 다 있죠. 누구 집이 소실됐냐에 따라서 채무자가 바뀐다고. 알아듣나요? 저번 주에 했던 말이잖아요.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당시에 교환 계약이 가장 어려웠었어요. 어떤 집이 소실됐는지. 기준점이 중요하다고. 기준점이. 누구 집인지가. 그것만 잘 체크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아. 부수적 채무. 부수적인 채무불이행은 동창병권이 나오면 안 됩니다. 부수적인 건 동창병권이 없어요. 거기까지 빼먹고 갈 뻔했네. 자 저도 오리 när surfaces이 유지